안녕하세요 동네기자 안희철입니다 이번에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곡 아파트가 공개 5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면서 전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처음 듣자마자 와 이거 대박 나겠다 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 아파트라는 곡은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고요 로제의 진솔한 작업 과정에 브루노마스가 가세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발매 직후 국내외 음원 차트에서 퍼펙트 올키를 달성하며 글로벌 인기를 증명했으며 로제는 미국 스포티파이와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곧 빌보드 차트도 진입할 예정일 것 같아요 로제는 오는 12월에 첫 정규 앨범 로지 발매를 앞두고 있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를 하길 바라면서 동네 기자 아이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